자 묵나물 이제 딱 올라와서 먹기 딱 좋은 사이즈네요 얘네들은 좀 게을렀나봐요 이제 올라와요 이제 크기 시작했어 딱 요 사이즈 때가 진짜 맛있는데 이게 이제 묵나물 해놓고 지난번에 고운 앤에 캥 뜯은거 다 그냥 떠가지고요 얘가 열이 있는 식품인가봐요 그래서 혈액 플렉스만의 좋은거 같아요 양치여 이거 봐요 거기는 저거 뭐야 전원지 쑥가씨 어이구 노래 처먹길라 어메이메이메 이거 보세요 연해 여기는 농민들이 콩 찌꺼기 콩 타작하고 찌꺼기 버렸네 어 되게 연해 지금 다른거는 다른 애들은 조금 이렇게 커가지고 패는 상황인데 얘네들은 여기가 물가라서 그런지 습해서 그런지 이렇게 조금 연하네요 이거 해가지고 이제 말려서 말려서 먹어야지 손으로 잘 뜯어져요 연해서 팔 안돼도 되요 쑥은 애긴 있는데 영파인에 지금 쑥하고 이 망초 찾아서 지금 해먹고 있어요 여기저기 하다가 어이 때도 좀 뜯었네요 올해 처음에 어이 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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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에서 이게 이게 이 배가 식감이 진짜 좋아요 정말 맛있어요 지금 삶아 먹어도 되겠는데 어휴 아휴 어휴 지역사이즈 어디가서 이거 사이즈 이런거 만나기 힘들더라고요 어려운데 요즘 어휴 어휴 지친개 때도 좋다는데 얘는 찬식품 그래서 어휴 조금 쓰게 먹으니까 설사를 하더라고요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삶아 해야 돼 다 우려서 먹어도 좀 걸리더라구요 몸이 뜨거우신 분들은 지친 게 좋은 거 같아 이 똥풍이 진짜 많아 어디든지 자생력이 대단해 국민들이 쓰레기를 태우기가 뭐해서 그러는지 이렇게 대천에 두개다가 버리더라구요 신기하게 알겠어 저게 뭐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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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문제지 먹는거야 먹는거야 뭐 먹는거야 맨날 가도 몰라? 아무리 알려주셔도 여기 되게니다 습한 곳이라 다 어? 여기 안 되었다. 연하다. 애들 걸레가 먹더라고. 아이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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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